네 맥케이 시티 센터를 지나서 피시마켓 그리고 강하고 바다를 만나는 지점 쉴드 랜드도 신나서 피시마켓 아 매워 여기 오니까 나는 호주 사는 거 같은 거야 팔굴 살 때는 완전히 호주가 아니야 팔굴이 많이 투자한다고 했어 네 여기는 맥케이의 보타닉 가든 같은 곳입니다 네 시드니에 보면은 옆에 가든 있듯이 여기도 빅 가든을 만들어 놨습니다 샌드플라이 그릭 오리들의 천국이구만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